이리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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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왔드셔서 감사해요. 제가 찍혜야. 엄마가 거래스 이런 거 해줄 것 같아. 아직 안 봤어 애기. 저 못 봤어요. 그랬어? 엄마가 어딨어? 같이베러. 저리 간다? 너번 보러 갈게. 조카같이 봐요. 네. 저도 지금 처음 걸어가지고 지금 엄마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좀 뺐네 좀 뺐네 좀 뺐어 잘했다 그래 움직이도 괜찮은가? 예 어제 오후부터는 걸어보라고 잘가지고 나도 얘기 안 와도고 싶어 응 숫도 좀 네 안 아프게 잘 넣었어요 네 물 들어오셨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평안히 박혜진 산모 아들 보려고요 삼촌 계신 기분이 어떠세요? 아줌미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아 드디어 처음 다들 아기가 잘생기고 숨었다고 그러시네요 저만 못 봤어요 아 처음 보는 거예요? 네 처음 걸어가지고 지금 아 다님들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한번 일어나니까 알지 않으면 이런거 같아요 손도 요렇게 찍은거야? 이건 이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찍어서 만드는거 같아요 저는 저거 별로 안 좋아가지고 발을 했는거 알겄던데 지금 어떻게 찍은거 같아요? 그거는 도장 출생신고 도장 애기 엄지손가락이랑 얘기 나면 해? 그러고 발이 시큼해 왜 발이 저렇게 시큼하냐 아 원래 그 위에 쪽장이다 응 엄마도 가까이서 눌두나봐 응 엄마도 가까이서 눌두나봐 응 엄마도 가까이서 눌두나봐 응 감기는 어떤 느낌일까 아이가 되게 쫌가와 아아 아아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어 잘해 엄마도 처음이야 어, 눈 떴다, 눈 떴다 눈 떴다 구겔아, 평안아 고생했지? 응 눈이 아직은 쌍꺼풀이 없는데 크다 바닥에 쌍꺼풀이 없는데 크다 눈이 내 눈이 뭐 없고 이제 생길 거 같기도 해요 눈이 오빠처럼 커 삼촌이 어떠세요? 귀엽죠? 귀여운데요? 되게 작게 태어나서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보다 훨씬 낫다 깨끗해진 것 같아요 몸도 많이 들어왔는데 아, 진짜? 아, 진짜? 미키라, 애기 목에 애기 촬영하게 미키라 남 애기 아니지? 미키라 아, 입수물이 애기 보니까 아픈 거 없어지는 것 같아 좀 와 아, 이래서 우리 엄마도 좋아할 것 같구나 아, 너무 귀엽다 아, 너무 귀엽다 오빠 판박이라 그러는데 똑같네 수고했어 고생 많이 했다 기토 많이 해주신다고 응 입수도 똑같지? 다 오빠야 콧구멍도 오빠고 근데 눈이 쌍꺼풀만 생기면 내 눈인가 봐 약간 눈 떴어 눈이 근데 아니요, 저 약간 접힌 게 있어 저거가 어, 뭐 생길 것 같아 뭐 생겨서 안 가 어 어이구 정답 못 못 아까는 눈 뜨고 보던데 아까 처음 떴다고 뭐 하더라고요 뚫는 거 평안아 평안아 이게 평안이지? 잘생긴 거 없다 야, 헷갈리 소리 들린다? 아, 이름은 몰라진다 평안이요 평안이로? 하, 평안이로 이름을 평안이로? 네, 오빠가 기도하면서 오빠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 어이구 평안아, 우리 집 평안아 자기 닮은 거 되게 좋아하네 다 다들 허즈너 리틀 허즈너라고 다른 친구들이 아빠 편박이 아니, 어제는 미동도 없기만 야, 목을 제법 움직인다 움직인다 야, 야 빨리 치킨 빨리 하겠다 응 어제 나 살려보니까 되게 커 발을 바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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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발가락으로 움직인다고 야 어제 태어났지? 야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오, 평안아 아빠야 엄마야, 엄마 응 자주 자야 되는 거지? 아이, 넌 우리 옷을 들리는 것 봐 엄마 오, 온다 온다 아, 귀찮다 오는 것도 귀엽다 입이 오빠 입이니 그냥 응 판박이니 삼천도 다른네 기본 400은 든다 해 뭐가 기본 400이 들어 어? 돈이 어디 내 이빨 이 얘네는 타고날 거 내 이빨 나면 내 이빨 나면 저는 목니거든요 저는 치과 관장님 한 번 더 치과 관장님 저는 예쁘게 놨어요 응 응 응 다 이리, 이리 해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쪽 살짝만 뜨고 자고 있는 거 응 많이 자야 돼 이때 칼하고 자는 데 좀 봐 같이 가야 돼 아이고, 고맙다 아이고, 고맙다 너가 쳤어 너구나 민상수지 뭐 울 땐 나 같은데 응 나 이렇게 확대해서 찍으니까 커 보이는 게 되게 당연한 거 깜쟁이인데 그래 이제 이틀인데 이틀쯤에 터머러 비증사 완전 신생하구나 안 귀여워 양말 신어서 안 돼 내 발로 나왔네 안 돼 안 돼 신어야 돼 나중에 발 가려워 양말도 준비 안 해 와가지고 그래? 네, 양말 네 오빠가 내 양말 발가락 양말이 있는 데 줄게 그래, 그래 나중에 떠보자 그거리 노래 잘하겠어 또 그거 쳐 병아리 봐봐 응 얘기 피곤하겠다 병아리 병아리 오, 이제 고맙다 침 막 뱉어 침 막 뱉어 어 아 아 침 뱉는다 네 안 뱉는다 응 침 뱉는다 뱉고 이제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받으세요 응 양환이 빠 빠 네 잘 네 네